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 그리고 그동안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때렸습니다. 말하자면 찍어내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싸고 도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기조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서 과연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이 아닌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거의 비슷한 톤으로 또는 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을 텐데 왜 다르게 나타났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크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 폐쇄 관련해서 감사를 하거나 또는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에게, 즉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의 일환으로 감사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개 압박을 했던데 갑자기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소병철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인인지 의혹을 품게 된다. 감사원장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못하기에 아주 거세게 압박을 했습니다. 또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렇게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총장을 공격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와는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핵심 사람들 외에는 왜 이럴까 하고 분석을 하는 작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 전달 오류가 있다. 메시지를 여당에게 전달하는데 잘못 알아들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하던 말 그대로였다. 주례 회동에서 자주 하는데 정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매주 한 번씩 주례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다.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의중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머석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문 대통령이 말했던 포용과 통합은 소모적인 정치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었는데 여당 내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읽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윤 총장을 몰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잘 지키라.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 대통령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잘못 알아듣고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찍어내기가 그렇게 됐다. 거의 1년 가까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는데 이걸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얼마나 거리가 멀고 또 대화의 벽이 얼마나 단절됐으면 설령 잘못 던절될 때 또 손치더라도 몇 차례 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메시지가 갔을 텐데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인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대통령이 말을 바꿀 때 뜻이 잘못 던절됐다. 라고 그렇게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가 그런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법무부의 징계안을 올렸을 때 그걸 결제하고 제가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사퇴하라 하는 소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직접 사퇴에 이렇게 사인을 징계 사인을 한 분이 대통령이고 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임명자의 의중에 반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분석하는 툴이 있는데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독과 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지지층, 즉 이른바 친문 세력들, 극렬 지지층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감사원장도 강하게 압박해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지층들에게 부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입맛에 맞춘 정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가끔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강경파들의 입장에 입맛에 맞춰서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강성 지지층의 뜻에 맞춰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최총, 윤 총장과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비슷한 사례라고 하는데 지난달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초선 의원과 중진인 김두관 의원 등이 윤 총장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무 정지, 감찰, 또 직무 배제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조직 개편 인사를 통해서 해도 윤 총장이 뚜벅뚜벅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탄핵을 해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탄핵 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을 받은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탄핵 요구를 계속한 것도 지금 이런 지지층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친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뜻에 반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을까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강성 지지층과는 전혀 다른 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성 지지층들을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달을 잘못했을 거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들을 위한 정치를 해서 그렇다.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역할 분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당청 간의 불통이라기보다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검찰개혁 등에 대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은 같다고 보지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악역으로 검찰을 몰아붙였고 문 대통령은 선한 역할로 윤 총장을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국회에서 특히 여당이 강하게 압박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윤 총장을 급박하지 않고도 윤 총장에 대한 또는 감사원장에 대한 적절한 격려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 씻고 내면서 오히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너무 했다 하는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동력력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윤 총장 총장과 그다음에 최지영 감사원장이 핍박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또는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도 이걸 약간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도 대통령이 직접 그들을 끌어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이런 감사원장이고 검찰총장이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의 국민으로부터 중심이 돼가지고 결집하는 그걸 막을 수 있다 한쪽은 압박하고 한 건 채찍하고 한 건 단건을 주되 목적은 똑같아 가게 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주 고단수의 말하자면 투트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 압박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추미애도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크게 주요한 것 같아 하는데 이게 역할을 분담한다기보다도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닐까 태도가 윤석열 총장의 지주가 올라가고 국민들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고 또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을 찍어낼 만한 특별한 도구 수단이 없다 보니까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은 끌어안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지도자로 커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정치를 안 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못을 박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에 나가면 안 한다 했는데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태도를 번복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당의 메시지가 달랐는데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보더라도 역시 전략이 달라지지 않을까 역시 지금 이 두 사람 사정기관장에 대한 무서움감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정권 말리기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당근을 줘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과 대통령이 다른 결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주 미스터리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고단수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